자 첫번째 소식입니다 이장씨 네 아 깜짝이야 통장에 돈 많죠 어 왜 갑자기 꽤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세요 제가 통장에 장구가 그장 많진 않아요 아 부동산 쪽에 다 챙겨 놓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엄마가 있지 저는 한 푼도 없고 너무 까먹어 가지고 저는 못 모았고 저만 하나 씁니까 그치 오빠나 나나 똑같을걸요 아마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 직장 이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통장에 현금을 쌓아 두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항상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장구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쌓일 그거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보면은 친구들이 부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부업은 부업인데 정말 안정적인 부업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막 힘들고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망할 염려 없는 망할 일이 없다 부업인데요 즐기는 부업 즐기는 부업 망할 염려 없는 부업 바로 보시겠습니다 직장인도 학생도 주부도 모두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한숨 쉬는 요즘 든든한 미래를 위해 부업 찾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21세기 맞춤형 부업 소개해 드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사무실 모든 사원들의 공통점 바로 컴퓨터를 뚫어져라 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대체 어떤 부업이길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사이트는 기존의 재택 부업 사이트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부업 사이트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만 해도 최대 3만원을 드리고 사이트 가입 후 가입 인사에 글만 적어 넣어도 최대 만원 회원님 생일에 최대 만원을 드리는 15개 이상의 다양한 이벤트 수익금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21세기형 재택 부업 미미한 수입에 그쳤던 단순 노동형 부업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로 실망감을 줬던 기존의 부업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인데요 누구나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업 사이트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회원님들이 가입을 해주고 있으며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하루에 몇십분 또는 몇시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회원님들이 가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모두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매력이 있는데요 노력한 만큼 수익이 쌓이는 첨단 부업 분야도 다양해 더 호기심을 끕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두가 궁금해하는 수익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컴퓨터만 켜놓으면 자동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광고를 클릭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글을 꾸준히 올려 얻을 수 있는 글쓰기 수익 등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아이템들도 있다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자동수익, 클릭수익, 글쓰기 수익 외에 다양한 수익 아이템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사이트와 제휴로 맺은 다양한 인기 사이트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휴사이트 수익 아이템과 회원님들의 축하할 일을 서로 축하해주면서 정도 쌓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수익 아이템이 있으며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최소한의 정보를 접수받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접수형 수익 아이템 저희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등록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수익 아이템 등 10여 개의 수익 아이템과 15개 이상의 다양한 이벤트 수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 수익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많이 쏟아져 나왔던 기존의 부업 사이트와 차별화된 장점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수만 개의 알바 정보와 부업 정보 및 온세, 만화, 토정 비결 등 다양한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재택 부업 사이트들은 홍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전부였지만 저희 사이트는 컴퓨터만 켜놓아도 자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동 수익 클릭만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클릭 수익 회원님들과 게시판에서 일상적이 소다만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글쓰기 수익 등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10가지 이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게 재미있는 영상이나 자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 제공된다니 부담없이 놀다 가기에도 그만이겠네요 그리고 이곳을 믿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하죠 부업 사이트 중 유일하게 회원님이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일 상관없이 회원님들의 다양한 수익금을 매월 약 15일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들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재택 부업 사이트뿐 아니라 알바, 부업, 창업 등 20여가지의 인기 사이트를 2006년도부터 운영 중인 인터넷 전문 기업입니다 또한 트렌드를 잃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매일 장시간 회의를 이어가는데요 그 결과 평균 한두 달 사이로 새로운 수익 아이템이 제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승을 위해 노력을 거듭하는 이들의 계획이 궁금하네요 저희 사이트들은 회원님들의 수익 향상을 최후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좀 더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 아이템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이트에는 하루에 5천 개의 글들과 만 개 이상의 리플들이 등록되고 있는데 앞으로 커뮤니티 기능을 더욱 확대시켜 대한민국 웹사이트에서 100위 안에 진입하는 게 1년 안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를 더욱 발전시켜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 1년 365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 속 불안하기만 한 미래 이제 똑소리 나는 부업으로 주머니 중 넉넉히 불려보는 건 어떨까요? 와 컴퓨터를 잘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클릭만 해도 글만 이렇게 올려도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참 세상 좋아졌다 세상이 참 시원한 게 많아요 저 때는요 인형의 눈 붙이기 봉투 붙이기 그리고 알 밤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도라지 까는 거 그러니까 그 뭐 시간이 없어서 이게 아니고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남는 시간에 여유 시간에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 부업이라기보다 즐기면서 정말 등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저는 부업보다 참 좋은 게 안정적이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해도 목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부업을 통해서 모아 가지고 나중에 내 사업을 하면 되겠네요 게임하는 시간에 적어 하시면 돈 많이 벌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하트 치지 말고 컴퓨터로 부업하면 치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치매 생각할 나이죠 그렇죠 우리 라이핀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저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옷을 다 박아놔야 되는 거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이혜정에 함께하는 라이핀 앤 비즈니스 출발 이혜정에 함께하는 라이핀 앤 비즈니스 이혜정에 함께하는 라이핀 앤 비즈니스 cetteач 다리는